24 24 약속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당신은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시간 맞춰서 와요. 다음에는 시간 맞춰서 와요. 다음에는 택시 타고 와요. 다음에는 택시 타고 와요. 다음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요. 다음에는 우산을 가지고 가요. 저 내일 쉬는 날이에요. 우리 내일 만날까요? 우리 내일 만날까요? 미안하지만 저는 내일 안 돼요. 이번 주말에 벌써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벌써 약속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났으면 해요. 이번 주말에 만났으면 해요. 우리 소풍 갈까요? 우리 소풍 갈까요? هل نسافر إلى الشاطئ? 우리 해변에 갈까요? هل نسافر إلى الجبال? 우리 산에 갈까요? 우리 산에 갈까요? سأخذك من المكتب. 사무실에서 픽업 할게요. سأخذك من المنزل. المنزل. 집에서 픽업 할게요. 집에서 픽업 할게요. سأخذك من المنزل. المنزل. ありمارات . 버스 정류장에서 픽업 할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픽업 할게요. 안녕